실제로 지난달 전세기를 타지 못했던 다문화가정교민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귀국을 원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저희가 우한에 있는 교민 한 분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입니다. 재외국민 지원용이라고 쓰인 마스크 상자와 체온계, 우한에 남은 교민들이 1, 2차 전세기를 통해 전달받은 물품들입니다. 당장 급했던 위생 관련 물품들은 이렇게 충당했지만 매일 아침 전해지는 확진자, 사망자 발표에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은 교민들 가운데는 외국 국적 아내, 남편, 또 자녀와 이산가족이 될 수 없어서 귀국 전세기 탑승을 포기한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후베이성 한인회가 남은 교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 다문화 가정 상당수는 여전히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업을 위해 체류를 택한 교민 경우에도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세기 투입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